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요약집 한번 보시죠. 몇 쪽이에요 오늘? 몇 쪽이에요? 항상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몇 쪽? 아무데나 할까요? 아니 배운 데는 알고 계셔야죠. 어디까지 배웠는지. 네? 140. 2페이지까지 했어요? 140. 140페이지까지 했죠? 9개까지 했어요. 9개까지. 140페이지까지 했다고요. 자 오늘은 141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제발 좀 눈치 보지 말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즐겁게 수업하자고요. 지난주에 그냥 수업만 하려고 했더니 제가 얼굴이 좀 굳어졌어요. 자 오늘 본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간은 내 정상대로 했어요. 오전은 좀 수업만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뜻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자 141쪽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과세 비과세를 구분해야 돼요. 141쪽 폈어요? 자 박스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파산선고. 망했죠? 파산선고 받으면 세금을 비과세한다고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농지의 교환문합.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출제되는 것은 3번이네요. 3번 1세대 1주택. 과로 고가주택은 뭐다? 제외. 항상 고가주택은 제외. 뭔 뜻일까요? 9억 이하는 비과세지만 9억 초과 부분은 과세가 들어가요. 고가주택도 9억까지만 비과세다. 초과는 과세함으로 제외. 자 그 다음 딸린 토지. 자 그 다음 미니강이. 자 미니강이네요.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팔았다. 농지를 사고 팔은 대토는 비과세의 규정이 아니라 감면 조항입니다. 감면. 감면과 비과세는 다른 거죠? 비과세는 자동적으로 세금이 없는 거고 감면은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 농지의 비과세는 교환분합이에요. 그 다음 감면은 출제가 안 된다고요. 용어만 알아두면 된다. 감면한다. 자 그 다음 양과로 1번. 자 1세대 1주택으로 들어가네요. 1세대가. 집이 하나 있네. 1주택. 1주택. 왜 하나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내줄까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도 갈 수 있고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죠? 하나. 가족 중에 집이 하나. 이 하나는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양도일 현재 하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양도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청산일 장금받은 날. 네 글자로 뭐라고요?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고요? 장금받은 날. 즉 대금청산일. 그래서 양도일 현재.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죠. 박스. 그래서 기억. 1세대가. 1세대는 거주자만 되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안 해줘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거니까 거주자. 그리고 국내 하나.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거다? 국내. 국외 거는 과세합니다. 그리고 디귿이 가장 중요하죠. 2년 이상 보유. 단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돼요. 거주가 꼭 붙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등기되고. 자 그다음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 너무 넓으면 안 되죠? 다섯 배. 열 배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도시 지역 안에서는 다섯 배까지만. 밖은 열 배까지. 집은 조그마한데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한도가 있습니다. 다섯 배. 열 배. 자 그다음 2번. 단 비거주자. 빚자가 붙으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비과세 안 해줘요. 거주자만 해주는 거예요. 거주자만. 그리고 비거주자는 1주택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가 붙으면 조심하자. 자 그다음 밑에 1세대 요건. 자 1세대는 밑줄 그은 거. 거주자. 원칙이 뭐를 해야 된다. 배우자.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뭐가 태어나. 밥풀떼기들이 태어나죠. 가족을 포함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안 해. 죽어도 안 해.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 상황에 따라 여자의 87%는 죽어도 안 한대요. 그런데 남자는 52%가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반은 그래도 지금 여자가 좋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 80%가 넘어요. 지금 남자랑 거의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 심리구조가 다르다라고요. 그 여자는 끝이 없어 만족이 없고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억하고. 자 그다음 박스. 자 박스는 2번만 알면 돼요. 밑줄 그은 거. 부부가 각각 단독세를 구성했네요. 부부는 항상마다 동일한 세대. 뭔 뜻이에요. 뭔 뜻. 자 집이 두 채입니다. 원래 한 채를 비과세하죠. 요건이 충족되면 남자도 집이 있고 남편도 여자 부인도 집이 있다. 그럼 1세대 2주택이죠. 먼저 파는 것은 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를 별도 세대를 만든다고요.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받죠. 꼼수를 못 부리게. 부부는 각각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뭐다. 그러니까 언제나 동일한 세대. 동일한 세대. 각각 세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가족이 흩어지면 각각 세대예요. 자네랑 흩어지면 부부는 흩어지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세대다. 일심동체하고 재미있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는 거야 자식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간대. 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 그다음. 자 넘어가자고요. 140 있죠. 자 예외 꼭대기. 자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꼭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신세대는 50%가 뭐다. 결혼은 선택이에요. 선택이라 그럽디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자 박스.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그래서 30세 이상은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혼자 살아라. 1세대로 봐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너무 젊죠. 한 50세로 바뀌어야 돼. 법을. 자 그다음. 자 니은. 니은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배우자가 사망. 이혼했네요. 왕년에 있었죠. 왕년에 있었기 때문에 1세대로 봐줘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다. 소득이 있으면 돼. 법에 의해서. 자 소득세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에 따른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40% 중간소득을 라이얼해서 40%면 약 100만 원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로 한다. 단 주의하자.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단 미성년자는 어떨 때만 1세대가 된다. 결혼. 가족의 사망. 둘 중에 하나. 이럴 때만 1세대를 봐줍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다음 1주택이 보면. 자 주택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주택이 뭐냐고요. 다섯 글자로 주거용 건물. 학원 건물을 뭐라 그래요. 학원 건물을 상업용 건물, 사업용 건물, 영업용 건물, 일반 건물. 이렇게 학원 건물을 주택을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그래서 항상 주택은 무슨 용도로 따질까요.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사실상 용도로 따진다고요. 공부상이 아니라. 그래서 1번 주택의 개념. 상시. 상시.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에요. 과로. 별장. 별장은 어쩌다 한 번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 합숙소, 콘도 이런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안봐요. 팔아먹을 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2번. 자, 2번. 2번은 아셔야 돼요.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은 뭐다? 주택. 공부상은 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팔았다. 그럼 사실이 영업용 건물이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영업용 건물이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용도로 따집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에요, 영업용이에요? 오피스텔을 사용하다 팔았다고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팔면 주택이에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팔면 업무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 4번. 1주택을 여러 사람, 이거는 세대원이 아니에요. 친구랑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할 때는 뭐다? 각각 하나. 여러 사람, 세대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딸과 엄마가 공동 취득하면 1세대예요. 하나로 본다고요. 그러나 여러 사람은 같은 세대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각각 하나.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겸용주택이네요. 자,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이 있어요? 겸용. 이거는 무슨 주택이다? 상가주택. 자, 겸용주택 하나를 갖고 있어요. 하나. 그럼 겸용주택도 몇 년 이상 보유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해야 되겠죠? 겸용주택도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밑에. 자, 별 하나 딱 붙여요. 밑에. 그래서 주택면적이 비주택. 상가보다 클 때는 전부 뭘로 본다? 주택. 출제는 첫 번째 줄밖에 출제 안 돼요.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뭐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그다음 오른쪽. 땅은. 땅은 한도가 있죠? 다섯 배, 열 배까지만 비과세를 한다고요. 자, 그다음 밑에 칸은 뭐다?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뭐다? 따로따로 봐.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는 거야? 뭘로 봐? 상가로. 자, 여기 보세요. 주택면적이잖아요. 비주택 상가죠? 상가. 이렇게 클 때는 뭘로 본다? 전부 주택. 그래서 우리가 상가 주택을 지을 때는 주거 부분을 1cm라도 크게 짓습니다. 나중에 팔 때 비과세 받으려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갓거나 작을 때는. 갓거나 작을 때는 전부 되는 게 아니죠? 갓거나 작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상가 부분은 주택이 아니죠? 이렇게 과세.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왜 갓을 때는 밑으로 내렸을까요? 왜 갓을 때는 밑으로 내렸어요? 상가는 과세하려고 밑으로 내린 거예요. 갓을 때는 전부 주택이라 하면 안 돼요. 갓을 때는 전부 주택이다. 이거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재산세는 보유세. 매년 내는 세금이죠?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산세는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몇 프로 이상이라고 배웠나요?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보유할 때는 같을 때도 전부 주택으로 봐여 상가보다는 세금을 덜겠겠다 이거지. 그러나 팔아먹을 때는 투기 목적이죠. 양도세는 투기 목적이지만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갓거나 작을 때는 따로 따로 봅니다. 용어 정리예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이번에는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그리고 세법은 절대로 계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법이론에 신경을 쓰라고요. 법이론에. 이번에는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집이 하나다. 고가. 그럼 이것도 주택이네. 주택이니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고가주택의 정의가 뭐다? 꼭대기. 9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이 고가주택입니다. 9억 원 초과.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과세하느냐?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전부 비과세. 전부 과세 틀려요. 자 그럼 이거는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3번. 집이 하나인데 고가주택이네요. 그럼 기역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시오. 고가주택. 자 그럼 칠판 한 번 보자고요. 자 실제 거래가에요. 실제 거래가액이 10억이네. 10억. 자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8억입니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다. 가장하죠?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그럼 뭐를 물어봐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시오. 요렇게.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보면 공식이 나왔잖아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기역. 전체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 분의 양도 가액 마이너스 뭐다. 9억. 9억을 빼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나온다는 뜻이네요. 식이잖아. 계산 두 번 해야 돼요. 전체 양도 차익에다가 9억 초과를 별도로 띄워내야 된다고요. 식 보셨어요? 자 그럼 계산해 보자고요. 자 이거 식. 양도 가액이 10억이죠? 8억을 빼. 8억을 빼면 전체 양도 차익이 얼마나 와? 2억. 이게 전체 양도 차익이에요. 그런데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그럼 대입만 시키면 되죠? 대입만. 그래서 식이 뭐다. 양도 가액 분의 양도 가액 마이너스 9억. 그럼 10억이네.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을 빼면 초과가 나오겠죠? 즉 이 얘기는 무슨 뜻이다.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억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만 과세한다고요. 10분의 1억만. 똑같은 거죠? 그럼 얼마가 나와? 2천만 원 10분의 1이니까. 이건 계산도 아니에요. 이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라고요. 두 번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양도 가액. 양필이 빼면 이거. 그 다음 9억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요. 초과되는 부분을. 기본서 한 번 봐요. 다시 한 번 기본서로 확인합니다. 359페이지. 기본서. 359쪽. 대표여제 나왔네. 옛날 우리 다 풀어봤어. 다시 한 번 풀어보는 거예요. 359쪽. 예제 문제 나와 있잖아요. 대표여제 한번 풀어보세요. 359페이지. 359페이지. 이해가 이해되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12억. 9억 넘어가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럼 12억에서 총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총 얼마? 8억. 똑같네. 그럼 얼마가 나와? 4억. 4억이잖아요. 4억이 답이 아니네. 9억 초과를 띄어내야죠? 9억 초과.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12억이네.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뭐다? 9억. 그럼 이 얘기는 뭔 뜻이다? 12억 중에 9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중에 얼마만 계산나는 겁니까? 3억.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 1억. 12분의 3이니까. 1억이라고요. 1억. 답이 4번이네요.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계산 못하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계산은 신경쓰지 말고. 그런데 이거는 계산도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요. 기본. 다시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유약집으로. 143페이지. 143페이지. 이번에는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을 갖고 있다? 다 가구. 다 가구. 원룸, 투룸, 수리룸. 다 가구 주택을 양도했네. 143쪽. 그럼 다 가구는 법조문이 1번, 2번 두 가지가 있어요. 143쪽. 다 가구잖아. 원룸, 투룸 이런 거. 그럼 1번 어떻게 팔았어요? 가구별로 각각 팔았네. 용도 변경해서. 각각 팔 때는 뒤에 지문도 뭐다? 각각 하나. 그럼 1번은 공동으로 봐요? 단동으로 봐요? 여러 개.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각각 여러 개. 그러니까 과세.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팔았어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다 구출. 하나. 하나로 통매했잖아. 하나로 통매하니까 결국 하나로 본다. 단독으로 본다. 이 1번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 개. 여러 개. 2번은 하나로 보니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럼 단독주택을 길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주택 이렇게 딱 적어요. 단독주택을 길게 얘기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요. 즉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똑같은 지문. 각각 펴면 각각 하나. 전체를 하나로 통매하면 단독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 여기까지 설명했네. 그 다음 3번. 항상 보유기간을 따지죠. 보유기간은 밑줄 그은 거. 몇 년?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원칙이. 그 다음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보유기간이 2년 이상에 2년 이상. 첫 번째 줄 단 나왔다. 밑줄 그은 거.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반드시 거주한 기간이 몇 년 돼야 돼요? 2년. 실거주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2년 보유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줄여서 조정 지역은 2년 실거주해야 돼요. 이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넘어가죠. 144 페이지. 매년 출제되는 게 예외입니다. 별 하나 딱 붙여요. 예외. 1번부터 3번까지만 알면 돼. 예외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고요. 예외. 예외도 뭐예요? 예외도. 자, 칠판 한 번 보세요. 예외도. 지금 집이 몇 개다. 하나.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1주택. 예외도 집이 하나라고요. 1주택. 자, 1번. 1주택인데 무슨 아파트에 들어간 거야?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다고요. 나중에 팔았다는 얘기죠? 2년 보유를 안 타집니다.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어. 그럼 임대 아파트는 뭐를 따진다? 실거주. 거주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밑줄 그은 거. 거주 한 기간이 5년 이상. 왜 5년이에요?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건설회사와 협의해서 민간임대는 5년이면 거의 분양받는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뭔 뜻이다? 5년 살다 분양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대 전원이. 단 세대 전원이 안 들어가도 되죠? 애들이 취약 때문에, 질병치료 때문에 세대 전원이 입주를 못할 수가 있어. 부득이할 때는 일부만 거주하면 돼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면 5년 실거주하고 분양받으면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입니다. 서민들은 재테크 수잔이죠? 제 신혼 때 여기 들어갔어요. 제가 월세 살다가. 월세 살았어요. 저도. 월세 살다 보니까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아주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딱 큰 길거를 가는데 임대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왔어. 그래서 일단은 떨어졌어. 1순위가 안 돼서. 2순위는 미분양이 됐더라고요. 미분양에 당첨을 했어요. 그때 5년 살다 보니까 분양가가 1억 3백이에요. 분양받아요. 1억 3백. 33평짜리. 그런데 그거를 2억 5천에 팔았다고요. 그래갖고 왜 보증금도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그때 50%인가 70%까지 보증금 대출. 월세 쭉 내다가 은행 이자일로보다 상당히 높은 재테크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임대 아파트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서민들은 재테크 수잔이 될 수가 없어요. 입지가 좋아야 돼요. 그죠? 입지. 그럼 1번 보라고요. 1번 보면 그럼 5년 거주는 언제부터 타지나요? 밑줄 그은 거. 임차일. 취득이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상태를 얘기해요. 임차일. 취득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2번으로 돌아가네요. 그럼 2번은 이거 뭔 뜻이에요? 2번은 1주택이 칠판 봐요. 뭐 됐다? 수용. 1주택이 수용당했어요. 수용. 그러면 2년 보유 안 따져. 뭐를 따져. 거기 가버네. 사업 인정 고실 전에 취득해야 돼요. 후하면 안 돼요. 전에. 1주택이 수용당했다고요. 그럼 수용당하는 주택은 언제까지 취득한다? 전에. 그 다음 여기 봐야죠. 그런데 수용당했는데 전부 수용당하지 않고 일부가 수용당하죠? 그럼 뭐가 남아 있어요? 잔존주택. 그래서 잔존주택은 팔기가 힘든 해요. 힘드니까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이내 팔면 비과세다? 5년 이내. 그래서 2번이 5년 이내 향도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하겠다. 밑줄 그은 건 5년. 3년 하면 안 돼요. 8기간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 나와 다는 묶어요. 똑같은 겁니다. 나와 다. 나와 다는 나는 뭐다? 해외이주. 어떻게 가야 돼요? 세대전원. 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이상 계속해요? 국외 거주를 해야 돼요? 왜 국외 거주를 해야 돼요? 취약. 근무상 때문에. 그럼 나와 다는 요건이 뭐다? 세대전원에 출국해야 돼요? 기러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여기 보세요. 해외 이민 가잖아. 2주. 어떻게 가야 돼요? 세대전원이가 돼. 팔아먹어야죠? 팔아먹을 때는 3년 안 줘요. 3년 안 줘요.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됐죠? 원래 비거주자는 세금이 없어요. 혜택이 없어. 그런데 얘는 왕년에 거주자였잖아.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3년을 안 주고 몇 년 준다고요? 2년을 주잖아요. 3년 하면 안 돼요. 2년. 2년. 답원도 뭐다? 2년. 그럼 답원을 기억하면 뉴스에 누가 기억나요? 김웅국이. 기억나잖아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오랫동안. 요즘 미투에 걸렸죠? 그리고 또 뭐다? 폭행죄로 지금 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대요. 자꾸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야. 혼자 살면 대화가 안 돼요. 고진만 세죠. 우리 친구가 강남에 혼자 살잖아. 혼자 살아. 아주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반겨주는 사람은 없더라고. 누가 반겨줘? 바퀴벌레가. 탁 물을 넣는데 휴악 지나가. 인사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안 가. 진짜 문을 탁 열었더니 밖의 벌레가 슈악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그래서 남자는 혼자 살면 이가 서멀이고 여자는 혼자 살면 은이 서멀이라는 얘기도 있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연이라고요. 인연.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연아 출국 그만해라. 인연. 출국. 인연아 출국 그만해라. 같이 살아보자. 인연아. 인연. 인연. 절대 숫자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인연아 출국 그만해라. 시험은 3년.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 3번. 밑에 3번은 옆에 적어. 이거는 어떤 사유냐. 1주택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3번 옆에 적으라고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갑니다. 그럼 이사 원인이 뭐다. 세 가지가 있죠. 취약. 근무상. 근무상의 밑줄 그어요. 근무상. 그러나 사업상은 안 돼요. 인연 보유해야 돼요. 근무상. 질병치료. 또는 뭐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이사 갑니다.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학교폭력은. 누가 이사 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사 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피해자가 가는 거라고요. 피해자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요건이.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거주. 1년 이상 거주할 때는 2년 보유 관계없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뜻이네요. 자, 칠판 보세요. 숫자 잘 봐요.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다. 5년. 수용당했다. 1부가 수용당하면 잔존주택도 5년이에요. 5년, 5년. 해외로 이민 갔다 등은 뭐다. 2년, 2년이에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럼 공통사항은 뭐다. 공통사항은 보유기간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유택이에요. 잠깐 보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자,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390페이지. 기본서. 390페이지.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안 배웠지만 기본에 충실하면 답은 보여요. 390페이지. 20번. 390페이지. 20번. 9번. 50번.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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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390페이지 봤어요? 1번 출발이 뭐다? 임차일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거주기간이 5년 임차일을 꼭 확인해요. 취득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해외이주 세대전원이 가면 되죠? 세대전원 맞잖아요. 그럼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물어볼 때 2년. 팔아먹을 때. 자 그 다음 3번은 수용당했네. 그럼 보유기간 안 따지죠? 단 뭐를 물어볼 때. 잔존주택을 물어볼 때는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물어볼 때만. 자 그 다음 4번은 통과. 그럼 답은 5번이네. 이거 다른 시로 이사가는 거죠? 다른 시로 이사가는데 1년간 뭐다? 거주. 보유 틀렸네? 1년간 거주해야 돼요. 거주. 그 다음 또 고쳐야죠. 중간에. 사업상 형편은 2년 보유해야 돼요. 사업상 형편이 아니라 근무상. 근무상입니다. 근무상. 두 군데를 고쳐야 된다고요. 1년간 거주. 보유하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1주택이. 1주택이 재건축이 들어가요. 1주택이 재건축이 들어간다고요. 재건축이 들어간다. 자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나죠.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때부터 뭐가 돼요? 조합원 입주권이 되죠. 재건축이. 이게 1주택이 재건축이 들어간다고요.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멸실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때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이 없어졌잖아요. 집이 없어지죠. 그러다 잠시 무슨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대체주택. 잠시 대체주택 취득할 수 있잖아요. 집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로 새 아파트가 되면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이사 가는 조건이에요. 그럼 잠시 취득한 대체주택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2년 보유가 아니다. 1년 이상 실 거주하면 비과세라고요. 이사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 번 문제예요. 4번 문제라고요. 재건축. 그래서 사업 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했네요. 잠시 대체주택입니다. 포인트가 뭐다. 1년 이상 거주. 거주하다가 팔면 비과세 해준다. 그리고 조건이 뭐다. 세대전원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 돼요. 1년 이상 거주다. 포인트가 다른 주택이 취득. 이거 대체주택이에요. 2년 보유 안 따진다고요. 1년 이상 거주. 자 다시 요약 집으로 오죠. 145쪽. 145쪽 봤어요.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4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이거 특례주택입니다. 지금부터 특례주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집이 두 채라고요. 두 채인데 한 채로 보는 주택을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원칙이 뭐다.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원칙은 뭐다 항상. 먼저 파는 거는 과세를 합니다. 나중에 파는 거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내주겠죠. 원칙이 그렇잖아요. 먼저 파는 거는 과세. 나중에 파는 거는 비과세. 제슈. 그런데 집이 두 개지만 하나로 보는 주택도 있다. 그래서 1번이 뭐예요. 요약지.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이 주택. 집이 두 개예요. 자 잘 봐요. 자 앞에 어떤 주택. 종전주택을 갖고 있어요. 여유 자금이 있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수가 몇 개가 됐나요. 두 개. 두 개가 된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요건이 충족돼야죠. 이 다른 주택은 반드시 뭐다.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해야 돼요. 막 사면 안 돼요. 지난 후.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요. 특례주택으로 가려면 팔아야죠. 팔아먹을 때는 파는 기간을 원칙이 몇 년 줘. 3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야 돼. 앞에 거를 뒤에 거를 팔면 안 돼. 항상 앞에 거를. 그래도 종전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겠다. 법은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본다. 그래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뭐를 해 주겠다.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밑을 그은 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사라. 팔아먹을 때는 3년인데.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3년 옆에 종전. 종전이야. 글을 뜨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뒤에 거를 먼저 팔면 지문이 어떻게 바뀌어.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었겠죠. 뒤에 거를 먼저 팔면 앞에 거를 항상 먼저 팔아야 돼요. 본다. 본다. 그래서 2년 보유 등을 하면 비과세를 내주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거는 역시 요건 충족되면 비과세. 둘 다 비과세가 받는 거요. 그래서 파는 기간을 몇 년 준다. 원칙이. 3년 안에 팔아라 이거지. 자 그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거기 5번. 5번 나와 있어요. 5번. 5번 나와 있잖아요. 5번 보셨어요. 거기 동그라미 5번. 146페이지. 자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미출구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뭔 뜻이야 이거. 서울에서.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왔죠.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왔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따라오죠 일부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디서 샀어요 저는. 수도권. 수도권 밖에서 샀어요. 이유가 뭐다.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이전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거는 3년 줘. 이거는 몇 년 준다. 5년을 줍니다. 혜택을 주는 거야. 따라오라 이거지. 그래서 3년을 몇 년으로 번다. 5년으로 번다. 그리고 이런 건 1년 이상 지난 후 이런 거 적용하지 않아요. 따라오세요. 그 대신 앞에 거 팔 때는 5년 이내 팔면 비과세 준다고요. 그래도 공공기관 이전하면 공하면 5공. 5공시설을 기억하면 돼요. 2년 기간을 더 주는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5번 했어요. 자 그다음 2번은 상속. 자 이번에는 상속이네.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상속. 일반 주택을 자녀가 갖고 있어. 부모님이 사망해서 무슨 주택을 상속받은 거야. 일반 주택. 일반 주택. 그럼 두 개죠. 그럼 상속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이런 것들은 다 투기 목적으로 봐요. 몇 년 이내 팔아라. 이렇게 규정이 있어. 그러나 상속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받은 거죠. 그냥 투기 목적으로 안 봐. 그래서 항상 앞에 거.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다.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밑줄 그은 거. 다 필요 없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그리고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주겠죠.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반 주택. 자녀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상속. 사망에서 이전받은 거죠. 일반 주택을. 근데 자녀가 막 최근 되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달라고. 뭐 받은 거예요. 증여를 받아버린 거예요. 증여를. 꼬서가고 증여받았다고요. 그럼 원래 증여받으면 일로가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원래 증여받으면. 알아들었나요? 살살 꼬셔서 증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부모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2년 이내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한다. 상속주택에서 제외한다. 증여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줄 그은 거. 다만 나왔잖아요. 다만 상속계실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 피. 돌아가. 피를 열리며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받았어요. 그래서 증여받고. 몇 년 이내에 사망했다는 거야. 2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고. 무슨 주택으로 본다? 증여주택. 그래서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았네.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나중에 신축주택이 되죠.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고요? 상속에서.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본다? 증여로 봐서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 몇 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주택에서 제외한다. 2년. 그래서 증여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최소 2년 이상 살게끔 병수발을 잘해야 돼요. 그다음 꼭대기 오른쪽. 꼭대기. 2 이상의 꼭대기. 주택이 상속된 경우 하나 판정. 조상을 잘 만나서 상속주택을 여러 개 받았죠? 조상을 잘 만나서 여러 개 상속주택을 받더라도 법은 하나만 비과세해줘야 하나만. 그럼 여러 개를 받았을 때 하나 순서를 정해야죠? 1주택의 판정은 첫 번째 뭐다? 판정은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비과세합니다. 소유기간. 보유기간이에요. 그런데 소유기간이 여러 개가 똑같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뭐다? 거주기간.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3번은 1번, 2번이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돌아가신 분이 상속 개시 당시 뭐다? 거주한 주택을 비과세해줍니다. 당시 거주한 주택. 그러나 전월세 노타 사망하면 거주한 주택이 없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것을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가 똑같았을 때는 뭐다?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을 비과세합니다. 순서, 선택. 그럼 뭐만 알면 돼? 소유기간이 1순위. 소유기간이 1순위에요. 그리고 거주기간이 2순위. 이걸 왜 적는 거야? 쓸데없이 거기 다 적혀있잖아 지금. 적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거기 책에 찍혀있잖아. 그렇죠? 약자 적었잖아. 소주가 거기에 있다. 먹을 건가 말 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소주 냉장고에 있네. 거기에 있다. 먹을 건가 말 건가 선택하자. 가장 안 좋은 게 뭐다? 낯을 홀짝홀짝 먹는 거예요.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파트에서 아줌마들이 낯을 살짝살짝 먹잖아. 중독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술은 혼자 마시면 안 돼요. 중독되면 나중에. 이거 순서 소주 거기 선택하라 이거지. 자 그다음 3번. 3번 봐시오. 3번이 뭐다? 직계전속. 동거복량. 동거복량이네. 얘기 한번 볼까요? 자녀도 집이 있다. 부모님도 집이 있어요. 뭐 한 거예요? 주민등록법상 합친 거라고요.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법상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된 거네요. 그럼 부모님 장인장모 돼야 안 돼. 장인장모 돼야 안 돼요. 되죠. 배우자의 직계전속을 포함. 장인장모도 돼요. 포함 제외하면 안 돼. 나이는 몇 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부모님 나이. 부모님 나이 82세. 82세. 여자 어머니 나이가 50세.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한쪽이 60세 이상이면 돼. 그래서 괄호곡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쭉 나와 있죠?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한쪽이 사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남자분이라면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 마음 똑같아요. 그래서 한쪽이 사별하면 자녀들의 효도는 뭐다? 짝을 찾아주는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 눈치 보느라고 같이 살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단 조심할 게 있죠? 이런 경우라면 재산이 많으면 자녀에게 분배를 하고 살아야 돼요. 꽉 쥐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난리나요? 이렇게. 팔아야지 이제. 그럼 팔 때는 이거 법받겼다고 그랬죠?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네.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 먼저. 먼저 파는 것을 하나로 봅니다. 10년 옆에. 먼저. 아무거나 먼저 해요. 세대를 합쳤기 때문에 모든 고지서도 자식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갖다 줘야 돼. 그럼 며느리 뜨거운 여름눈을 가면서 열 받지? 며느리 열받아요. 열. 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시어머니 얼굴 마주치는 거예요. 신세대는. 저도 우리 아들이 여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친이 있어. 스물다섯인데. 스물여덟째 장가 간대. 웃기는 거야. 쥐뿔도 없는 게. 간대. 그런데 여자는 조심해야 돼. 아들이잖아. 꼭 영원한 자기 아들처럼 착각한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같이 앉아있을 때 우리 집사람은 원색적으로 며느리 될 뇌를 며느리가 아니라 여친이죠 지금. 원색적으로 비난해요. 막 비난해. 진짜 내가 없으면 꼭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남자는 교통정리를 잘해야 돼요. 같이 따라가다가 자식이 이혼시키는 사유가 된다고요. 몇 년? 십 년.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4번 혼인. 이번에는 혼인이야. 혼인했네. 혼인. 자 혼인하고 보니까 남자도 집이 있고 혼인하고 보니까 여자도 집이 있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이거는 5년. 그리고 옆에 먼저. 혼인은 5년이야. 5년. 박스에. 5년 이내에 먼저. 먼저. 먼저라고요. 왜 5년입니까? 신세대는 뭐다? 혼인하면. 5년 살면 많이 사는 거라. 그래서 오래 살아라. 5년. 5년. 이쪽은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자 그다음 5번. 5번은 뭐를 갖고 있어요? 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이게 뭐다? 한옥주택이에요. 한옥주택 있잖아요. 시골 가면. 이런 거는 뭐다? 문화재가 이런 등록 문화재입니다.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투기 목적이 아님으로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닌 거는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주택 나왔잖아. 하나로 본다. 언제든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2번도 뭐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6번. 이번에는 뭐를 갖고 있어? 시골에. 농어촌 주택. 이것도 농어촌 주택도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주택. 이건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하나로 본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일반 주택. 그리고 농어촌 주택 갖고 있죠? 농어촌 주택. 언제든지 뭘 팔면 돼. 일반. 근데 이거 귀농에서. 근데 여기 농어촌 주택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농어촌 주택은 박스 박스 시골에 계신 부문이로부터 상속받은 거야. 박스. 그래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골이 싫어 이농하면서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단 5년 이상 실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상속받아서 뭐를 상속받은 거야. 농어촌 주택. 인웅은 뭐를 남겨두고 인웅한 거야. 농어촌 주택.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주택. 자 근데 여기 봐요. 귀농이야. 귀농은 돈 주고 산 거예요. 시골에. 그럼 귀농하면 투기할 수가 있어요.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귀농 주택은 투기할 수 있으므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일반 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다만 귀농 주택은 어떻게 팔아야 돼요?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 세 번째 줄 5년 나왔잖아요. 꼭대기. 찾았어요? 투기 관리를 위해서. 자 그다음 밑에 7번. 쭉 내려와요. 7번. 이번에는 뭐다? 실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수도권 밖. 자 재판 보자고요. 뭔 뜻이에요? 자 일반 주택이 하나가 있어. 어디 가서 집 샀어? 수도권 밖. 지방 가서 수도권 밖 두 개네. 왜 샀어요? 집을. 이유가 뭐다? 근무원. 자 근무상. 질병. 질병. 취약. 이런 것 때문에. 실수요 거주 목적으로. 세 가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팔아야 돼? 항상 3년 주는 거예요? 3년 이내 팔아야 돼. 3년. 일반 주택. 항상 앞에 걸어요. 항상 기본이 3년 주는 거라고요. 3년 이내. 일반 주택. 그런데 그냥 3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회수된 날로부터 3년이에요. 졸업하면 졸업일로부터 3년. 병치료가 끝나면 병치료 끝나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요. 투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오른쪽. 가정어린이집. 자 8번. 가정어린이집 나와 있죠? 가정어린이집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두 개다. 그럼 가정어린이집은 교육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야. 그럼 똑같아 원리는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 주택.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면 돼. 교육 목적이니까.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9번. 9번까지만 하는 거예요. 9번. 자 7번 봐요. 집이 두 개다. 원칙은 여기 보세요. 집이 두 개잖아. 먼저 파는 거 과세하죠? 나중에 거를 비과세해져 요건이 충족되면. 그런데 이해를 취득하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이 지났어. 그럼 과세잖아. 3년이 지나서 팔면 앞에 것도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야. 임대를 합니다. 임대 사업해요. 임대 사업한다고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내가 살아. 거주. 그래서 법은 임대 사업하면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를 팔면 비과세해야 한다. 거주주택.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이건 거주니까 몇 년 거주해야 돼요? 2년. 그리고 사업자 등록 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9번이.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이네요. 뭐를 팔면 돼. 언제든지. 거주주택. 거주주택. 그러면 하나로 분다. 그리고 요건이 충족돼야죠. 박스. 거주니까. 실거주가 몇 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보유기간 하면 안 돼요. 거주. 거주주택이니까. 그리고 2번은 뭐다? 임대 사업을 등록하라 이거지. 그래야 사업자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두 개까지 설명했네요. 지금까지 너줄너줄 설명한 게 넘겨봐요. 딱 정리됐잖아. 박스로. 딱 정리됐어요. 박스로. 그래서 잘 봐요. 혼인까지는 투기 목적으로 봐. 혼인까지는 투기 목적으로 봐요. 그래도 연수가 들어가. 혼인까지 중간에. 다 연수가 들어가. 그 다음 상속등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상속등은 투기 목적으로 안 보고 언제든지 뭐를 펴면 돼. 일반주택. 연수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잠시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해요.